구약시대가 종결되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기간, 빈 공간이 약 400년입니다. 400년 벽을 허물고 어느 날 갈리지역에서 한 청년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입을 열어서 공개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말씀에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추가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어떻게 알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한 청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초로 저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말씀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그때를 말하는 거든요. 한 정점. 이 이야기를 제가 3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 세례식에서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세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인 것을 세례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단에 또 시험이라고 나오고 시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돈스러운데 그게 아니다. 성경이 전해주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대하여 그 다음 3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나오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저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저 말은 내가 창조한 말이다.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해도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3장 3절 보십시오.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께하라 하였느니라. 저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이 됐어요? 640년에서 780년.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아주 적게 얘기하더라도 7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길을 예비하는 그 예약된 예언된 말씀이 7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맛보기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초의 말씀이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샘플이에요. 저는 마켓 가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딸하고 코스트코 마켓을 갔었는데 시시코너를 너무 좋아합니다. 시시코너에서 주는 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소세지를 하나 맛을 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세지가. 그 소세지가 조그만 소세지가 아니고 한 2만 원 소세지가 한 10개 들어있는 봉지에 들은 소세지인데 그걸 사가지고 종화도 안 먹고 종번이도 안 먹고 와이프도 안 먹고 저만 먹더라고 그거를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하나씩 어떨 때는 하루에 하나 반씩 그걸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시코너의 맛배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 외국 음식 같은 거 코스트코에서 시식을 하다 보면 내 입맛에 안 맞아요. 먹어봤는데 안 맞으면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지요.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시시코너에서 샘플 음식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예수님이 저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난 청년 하나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저거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증거한 말씀이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3단계 4단계 3, 4단계 까지 저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스스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말씀에 그 폭팔력이 대단한 거죠. 저게 만약에 정리가 안 돼서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를 하면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회개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복음을 믿어라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말씀하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인 것과 나의 믿음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도래한다고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할 뿐더러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의 전 사역의 과정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게 대주제예요.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이 말씀을 중심에서 사역하고 헌신해 나갑니다. 그 밑에 고난 기도 헌신 핍박 선교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대주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대통령이 취임 연설하죠. 그 취임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연설입니다. 그 대통령이 4년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데 나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다 주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주제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제자들 또 사역하는 분들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성경 자체가 신약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싫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그 멘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복음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회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 회개를 하라 그랬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감성적으로 그 말씀을 받다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랑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회개하는 방법은 뭐죠 몰라요 그냥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갔다 왔다 이겁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전도하는 양식이 피켓 같은 걸 들고서 사인을 해놓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면 근데 LA 다운타운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마이크로 하죠 길거리에서 한국은 더 하죠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지금은 덜하지만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할 때 아주 짤맞한 멘트가 뭐냐면 불신지요 예수 천당 입니다 근데 앉아있는 제가 그 복음을 듣는데도 기쁜 게 아니고 어색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공간에서 외치는 것도 싫고 불신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명동이나 이런 데 마이크 들고 전도하잖아요 그 복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인간 스스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방법도 모르고 어떤 어느 정도 양을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는가 그것도 모르고 결론은 뭐냐 인간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다 저 복음을 말씀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회개를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뉘이치고 반성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우리 스스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성론적인 회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일날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까 그런 회개 안 하죠 우리는 우리는 이미 구성론적인 회개를 성령의 도움으로 완성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회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좀 게으르고 하나님 수준에 못 미치고 사역을 게으리 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을 놓고 회개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는 안 하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구성론적인 회개를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쳐도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에게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 조금 복잡해질지 모르는데 구원을 받는 과정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나가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것도 성경에 창세전에 선택하신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성경에도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 소명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꼭 거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부르는 사람도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중생하는 주체자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대로 믿는 믿음이 파생합니다 믿음이 파생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성론적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부터 너는 이래 말하지요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양자 그럽니다 양자 그리스도 인이 된 사람은 이제 세상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 자꾸 하나님의 방향가 길어서 격길로 나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제자리로 갖다 놔요 그걸 견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화 이게 우리 구원의 과정과 서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저 복음만 가지고는 나는 듣기 싫은 복음인데 절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인데 저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은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은 그 문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아니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주인의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든지 우리 집에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죠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래야 되죠 그냥 우리 집에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다든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뭐 엄청난 일을 많이 뭐 하고 뭐 어떤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집에 함부로 누가 들어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미 초청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슴에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오늘 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증상 현상은 이 세상을 절대로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회개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기저 아니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몸이 상하고 다쳐야지 정상이지 안 다치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단들은 안 다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안 다쳐요 잘돼야 돼요 넘어드는데도 코가 안 깨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잘돼야 돼요 부자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은 것 시험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 가슴이 식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과도 바꿀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은혜대로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성공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 소원 위대한 이 그 은혜 속에